안녕하세요 푸른사우 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신박한 동물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애들 있죠 제가 정말 간만에 물고기가 아니라 다른 거를 소개를 하는데 얘네가 다큐멘터리나 이런데서 많이 소개된 굉장히 유명한 개구리에요 뭐냐면은 얘네가 남미 수리남에 서식하는 피파피파 개구리거든요 이름이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에요 진짜 굉장히 징그러운 번식법으로 유명한 애인데 지금 생긴거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개구리처럼 생겼는데 얘네가 왜 유명하냐면 번식을 할 때 그 알을 등에다가 놨거든요 이게 등이잖아요 그러면은 등에다가 100개 정도가 되는 알을 낳아가지고 등 안에다가 그 알을 묻어요 처음엔 튀어나와 있다가 점점 묻히거든요 알이 3개월 정도 동안 등 위에서 알을 이렇게 붙여서 키우다가 이게 붙어있다가 이게 점점 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올챙이가 아니라 개구리 형태로 다 자란 다음에 나와요 근데 나오는 게 어미 등을 찍고 나오는데 그게 진짜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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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워요 저도 진짜 보면서 이게 대체 뭘까 그러면서 그 진짜 혐오의 끝을 달리는 개구리인데 제가 징그러운 걸 별로 잘 못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걸 꼭 번식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드는 느낌이에요 그냥 뭐 이유는 없고 제가 원래 물고기 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고기가 예뻐서 키우는 것보다 막 번식을 해보고 싶다 이런 용도로 키울 때가 많거든요 그 환경에 맞게 적응한 번식법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물고기를 볼 때보다 막 물고기 번식하는 걸 보면은 얘네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진화했고 이런 거를 추측하면서 막 보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원래 번식을 되게 시키는 걸 좋아했는데 얘네는 제가 원래 양소류에 관심이 없는데 정말 특이한 번식법이라 한번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양소류 중에 키우고 싶은 게 딱 4종류였는데 동굴에 사는 이제 도룡용인 올룸이랑 그 다음에 머드퍼피 살라멘다라고 굉장히 멋있게 생긴 애랑 사이렌이랑 그 다음에 애였거든요 이 피파피카... 이 피파피카... 야 이름도 왜 이렇게 부르기 힘들어요 심지어 피파피파 개구리였는데 무슨 축구 게임이던 것 같네요 근데 얘네를 한번 번식을 해보려고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주스님네 매장 갔더니 동생이랑 갔더니 웬일 이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 이게 왜 있지 해가지고 보니까 심지어 사이즈도 커서 이게 번식 사이즈더라구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막 번식법이랑 이런 거 사이즈법 찾아가지고 아 이건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어요 번식법은 뭐 차근차근 이제 어차피 번식도 시킬 거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하면 되겠는데 암수 구분이 이 생식기로 본다 그러더라구요 암놈이 순놈보다 크대요 저는 이게 두 마리가 암컷일 거 같고 한 마리가 수컷일 거 같아서 가져온 거거든요 순놈이 많이 있으면 싸운다 그래서 이렇게 세 마리 가져온 건데 보면은 이 암컷 생식기가 이렇게 둥글게 말려져 있잖아요 암놈은 이렇게 둥글게 말려져 있고 수컷은 이렇게 안 돼 있대요 야 너 잠깐 밑에 좀 볼게 미안한데 보면 얘는 이렇게 둥글게 안 돼 있잖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좁게 돼 있고 암놈은 이런 식으로 둥글게 나온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 암컷 수컷인 것 같은 애들 맞춰가지고 가져왔는데 얘네가 수심 1m 정도에서 번식을 한대요 그래서 수심 1m 수주가 있긴 있는데 거기다 두는 거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 두면 제가 유리 수주가 아니다 보니까 찍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꺼내놔서 한번 영상 촬영하고 다음에 번식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번 영상을 폈어요 그리고 이 개구리가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건 검색도 안 되는데 허물을 자꾸 벗더라구요 제가 양서류에 대한 기본이 없어가지고 허물을 벗는 게 아픈 건가 뭔가 했는데 어디서 보니까 또 성장할 때도 이걸 벗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3마리가 같이 동시에 벗더라구요 갔다 왔더니 아무튼 이렇게 허물을 벗고 있어요 그것도 정확한 원인은 봐야 되는데 뭐 대충 지휘반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안 키우시는데 아마 뭐 크려고 벗는 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뭐 이 영상 올리면 이제 아마 양수류 아시는 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실 테니까 한번 보긴 볼건데 아무튼 이렇게 허물을 벗고 있더라구요 먹이는 잘 먹어요 그리고 얘네가 개구리인데 혀가 없다 그러더라구요 원래 개구리는 막 혀로 먹이를 막 그 착 맞춰가지고 먹는 게 보통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혀가 없고 그리고 시력이나 이런 거 굉장히 약한데 보면은 요 발에 잠시만요 허물이 애지간이 많아야지 이게 찍기가 불편하니까 보이기 좀 좋게 제가 몰아찾고 웅얼거리는 거 같은데 지금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요즘 물고기가 자꾸 알을 많이 낳을 때라 밤새서 일하고 있거든요 알만 주소 담는 것도 일입니다 보면은 손에 약간 이렇게 그냥 뾰족한게 아니라 약간 별처럼 뭐가 달려있거든요 이게 감각기관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걸로 애들 그 움직임이나 이런걸 감지했다가 확 덮쳐가지고 손으로 그 손으로 먹이를 입에 옮겨가지고 먹는데요 그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 같은건데 그런식으로 먹이를 먹는다 그러고 그리고 사이즈는 이게 지금 다 자란거에요 이 정도면은 뭐 12에 15cm 정도 자란다고 하는데 보면 거의 제 손바닥과 거의 비슷하죠 커요 저 생각보다 커서 놀랐어요 그리고 배를 만져보면은 요 수컷으로 수충되는 애는 뱃속에 뭐가 안 느껴지거든요 엄청 말랑해요 그래서 만지면 안에 뭐가 있는지가 막 느껴지는데 얘네는 굉장히 알스러운게 뱃속에 있는게 느껴져요 감촉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만져보니까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번식사이즈인거 같아요 얘네가 비올 때 그 수심이 깊어질 때 암놈이 울음소리 내기 시작하면은 번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번식할때가 되면은 지금은 등이 좀 딱딱하거든요 딱딱한데 이 등이 부풀어서 굉장히 말랑말랑해진대요 말랑말랑해지면은 거기에다 알을 넣고 알을 올려놓고 그게 이제 알이 이제 어미 등에 파묻히는건데 보면은 등이 점점 말랑말랑해지고 있거든요 여기 쪽은 아직 딱딱한데 가면 갈수록 말랑말랑해지고 있어요 제가 이걸 가져온지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래도 그래요 이거 한번 제가 번식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극혐이긴 한데 그래도 진짜 신기한 광경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개구리는 좀 제 차이거든요 솔직히 얘 생긴거는 이 얘기 듣고도 아마 뭐 미친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꾸 보면 귀여워요 눈이 작아가지고 약간 거북이중에 마타마타도 담고 똘망똘망한 눈을 보라구요 여기 야라는 귀엽거든요 턱에는 무슨 시계에 달려있는 촉바늘같은게 달려있네요 뻐꾸기 시계에 달려있는거 있잖아요 그런게 좀 달려있고 근데 얘만 있어요 딴 애들은 없고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그렇구요 빨리 얘네 번식하는걸 보고싶네요 진짜 혼자 보기 아쉽거든요 혼자만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라 더 많은 분들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마 보시면 아쉽거에요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 어 허물 붙어있는거 불편해요 막 결벽증이 발동될거 같아요 이거 좀 떼주면 안되나 여튼 그렇구요 오늘 영상은 요 피파피파 개구리 관련된 영상이었구요 제가 한번 빠르게 번식도 해보고 얘네 먹이 먹는것도 한번 찍어서 다음에 한번 올려볼게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장면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이 개구리에 대한 기본상식이나 주의사항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제가 구글링으로도 좀 알아보긴 했는데 그래도 실제 사육하시는 분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크잖아요 좀 알아두면 좋을만한 정보 있으면은 덕골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얘네 좀 더 정성들여서 잘 키워볼게요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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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봐야rs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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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